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계속해서 쏟고 다니는 쓸모있는 바보 천치들에게 바로 황교안 전 당대표가 작심하고 비판하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 작심 비판과 경고의 대상은 자신들이 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는지 아무튼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야당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작심 비판이자 강력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가 발신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제목은 개표 결과 발표 순간까지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정권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낙관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 여론조사도 분명한 정황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야당 구성원들이 벌써 방심하는 듯한 선거운동 형태를 보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잠시 저의 논평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정권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낙관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은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바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는가 실로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좌파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한 번 서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째 썩고 있는 바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쓸모있는 바보들 쓸모있는 천치들 쓸모있는 등신들이다 대책 없는 바보 천치들이다 이렇게 아마 그들은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만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는 특정 당이나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임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불법 선거 정황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선거 정황과 의지는 분명합니다 얼마 전 조혜주 선관위원 알바기를 통해서 불법 선거 포석을 유지하려고 한 현 정권의 꼼수가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손높고 있었지만 우리 애국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하자 견디지 못한 선관위 직원들이 덜고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4.15 총선 때보다도 더욱 주도 면밀하고 집요하게 불법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시도할 것입니다 182개소의 불법 임시사무소 설치만 해도 그들의 선거 공작을 적나라하게 예고해주는 일종의 싸인 아니겠습니까 개표 발표의 순간까지 애국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단단히 대비해야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만들어 선거 감시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정선거 감시단도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만반의 퇴쉬를 갖춰서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황교안 전 당대표의 외침입니다 외침 그야말로 절규입니다 절규 그러나 아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되면 더 이상 권력교체가 가능하지 않는 권력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선거 승리 전략은 이미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국회의 입법 독재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표를 던져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런 사실은 선거가 치르던 당시는 정확히 몰랐지만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3구 대선에서는 황교안 전 당대표의 예고대로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친밀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비밀스러운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국민의 힘은 또다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패배는 물론이고 더 이상 선거를 장악한 좌파들에 의해서 더 이상 권력이 교체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맹백한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고 알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결사적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거의 걸고 부정성을 밝히기 위해 나선 겁니다 사전투표를 막는 지름길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전투표를 훔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막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잘 알고 당일 투표에 몰려가는 겁니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기반도 없이 설치한 182개의 임시 소위 비밀사무소를 국민들이 힘을 뭉쳐서 폐쇄시키지 못하면 이번에도 국민의 힘은 60%가 육박하는 정권교체의 염망을 성취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3구 대선이 연어 대선과 달리 소위 국가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지는 그런 사건이고 이번이 만일에 무산되게 되면 좌파 연구직권의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시고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